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황환 씨입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생일달을 조심해야 한다. 생일을 보내지 말고 그냥 지나가야 편할 수 있다. 그런 사주들을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겠지만 그럴 확률이 높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나쁜 거는 조심하고 넘어가는 게 좋고 올해 의뢰생들 28이잖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썩 좋은 해년은 아니에요. 좋은 해년은 아니고 친구나 여행을 간다든 어디를 간다든 지금 시비스가 붙고 그러는 해년이고 사실상 썩 좋은 해년은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거기에 시험의 운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다음 일에 확신을 보고 하시면 돼요. 근데 특히 그런 확률이 많은 사람은 4월생이에요. 의뢰생들 28에 4월생 또 생일이 같이 들어가지 8월 8일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올해 조심하고 넘어가야 돼요. 조심하고 넘어가고 될 수 있으면 생일밥을 안 먹는 것이 좋다. 그냥 생일이 아니고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고 뭐 지나간다면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는데 만일에 뭐 친구들이나 무슨 뭐 생일 파티를 한다든 그런 것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시비수가 있어서 또 사고가 또 일어날 수가 있고 본연인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매사에 그걸 좀 조심하고 넘어가면 올만 넘어가면 돼요. 생일이 그렇대서 다 해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이민연애만 조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33살의 경호생 올 운을 갖다 내려다가 본다면 그래도 뭐 33살 피는 운이다 하지만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났다가도 이제 공방수 잠시장과 떨어지는 연인끼리 만나서도 떨어지는 그런 인연도 있고 이러는데 제일 이제 징크스 보인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 나는 2월 달만 되면 뭔가 갖다 그냥 참 기분이 안 좋아. 뭐 5월 달만 되면 안 좋아. 이런 나의 징크스가 있잖아요. 해마다 그 달에 들어 있는 그 충살이라고 하는데 경호생들은 이제 2월생하고 11월 11월생 분들은 좀 올해 좀 조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별거 아닌 거에서 내가 마음이 상하고 또 이렇게 시비수가 붙다 보면은 조그만 싸움이 또 어른 싸움까지 되고 큰 싸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직장이나 어디서는 자꾸 시비수가 붙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될 수 있으면 생일달에는 조심히 지금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37에도 병리생들 이민년에 그래도 같은 이제 범뛰고 범회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 생일달에 나쁜 것은 지켜야 될 것은 4월생 7월생 9월생 이분들은 이제 왜 그러냐면 내가 뭔가를 하다가 사람한테 이제 바치는 격이 돼요. 그리고 실수 아닌 실수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 생일달만큼은 다 잘 지켜서 어느 누구랑 트러버가 생기지 않게끔 집안 식구나 뭐 형제들이나 친구나 뭐 주위의 사람들하고 엄마를 잘 넘어갈 수 있게 생일달 이때만 잘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또 42살에 신유생 작년에 삼재가 나가면서 그래도 신축년에는 신유생이 그래도 조상에서 도와주는 해년도 됐거니와 닭이 소의 등을 타고 다니는 그런 형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삼재가 나간다고 하여도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는데 대로 삼재보다도 더 쉽는게 올해 년 이민연이에요. 특히 이제 11월 11일생 이나 12월생 분들 이런 분들은 내 바꾸럭을 뺏기면 안 되잖아. 그건 뭐냐 내 직장에서 내가 있는 자리를 남한테 뺏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진급을 하고 뭘 한다고 해도 내가 진급할 수 있는 그 캐슬을 남한테 뺏겨 버리는 거야. 그게 내 밥그릇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어느 누구나 등을 지지 않게끔 올해는 표정관리 잘하고 내 성격을 좀 눌러나갖고 무난하게 넘어갔으면 그렇게 큰 환란은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심하라는 뜻이거든요. 이것만 조심하고 넘어가면 그래도 내년 운세도 좋고 그래요. 올만 이렇게 잘 넘겨 가시고요. 또 시우는 5살 무신생 올해 삼자가 들어오면서도 이상하게 내 건강도 그렇고 뭐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꾸 시비수가 있는 해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11월 1월생일이나 6월생 12월생 분들 좀 받치는 경향이 되니까 될 수 있으면 부딪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부간에 공방수가 껴요. 공방수 공방수라면서 떨어져서 있는다든지 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올해 해년이 그래도 삼재에 이민연하고 그래도 바치는 해년이기 때문에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해서 미리 조심해서 나쁠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전에 내가 성격이 막 저겠다라도 될 수 있으면 속이 상해도 참고 눌러가면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또 이제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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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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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3일rok 9일 올해 좀 잠시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괜히 큰 손해보지 마시고 주식이라든지 뭐라든지 남이 해서 잘된다 그래서 내가 잘되는 법은 없거든요. 그 운이라는 게 있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아홉수며 삼재를 잘 넘기려면 그래도 모든 것이 그냥 꾸준하게 직장도 옮기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확장 같은 것도 하시지 마시고 그래갖고 제일 위험한 것은 4월 4일 생일이나 8월 11일 생일이니까 이분들은 잠적을 하셔가지고 지금 주의를 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좋아요. 내년에 60살에는 좋은데 올해 아홉수에 삼재만 잘 넘어가면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청앙만신이었습니다. 안녕하시겠습니까? 여러분,